안녕하세요. 저희는 T공칠 팀입니다. 강철부대에서 미션할 때 임했던 마음가짐 그대로 오늘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지금껏 알고도 학교의 실력 역 없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2회, 2회, 2회 범죄, 안 찍힌, 안 찍힌, 안 찍힌, 안 찍힌, 안 찍힌, 안 찍힌다. 아, 섬산학교 세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T공칠 팀입니다. 오늘 도착한 이곳은 경상북도 영천 육군 삼산학교인데 오늘은 저희가 생도들과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저희 모교인 삼산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생도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 대결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도들 한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시죠. 네. 반결! 반결!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모교인 육군 삼산학교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학교 웅장합니다. 네, 학교가 정말 웅장하고 또 앞에 보이면 육군 삼산학교의 상징탑인 충성탑이 있습니다. 저기를 기준으로 이제 학과 출장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학교 소개 제가 한번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예요 육군 삼산학교 역사관입니다. 승리! 우리 어마무시한 분들이 오셨네.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둘, 셋! 정렬! 정렬! 충성! 바로! 반갑다. 잘 되셨으니까. 우리 오요한 대위 반갑다. 우와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입니다. 진짜 엄청난 분들이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식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 우리 육군 삼산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런 분들을 우리 학교에서 모신다는 건 진짜 우리 학교가 너무 감사할 일이죠. 어서 오세요. 우리 학교의 역사와 우리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오요한 대위 아니야? 우리 오요한 생도 아니야? 오요한 생도? 좀 비슷한데. 아니야? 요한이 생도 때 말 잘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까물까물거려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말 잘 들었습니다. 수업 진행이 안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잘 들었습니다. 야 707에도 소문이 다 났나 보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성실하고 조용한 데도 다 드러나는 성실하고 뛰어난 생도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마음에 들었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생도가 사는 곳인데 이렇게가 하나의 세트고 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공부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쉬고 환복하고 어때요? 707하고 비교했었을 때? 생활이 약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 직업 품목인 거죠. 아유 그럼요. PX에서 파는 품목은 아닙니다. 최저기였고요. 어? 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찬규 대원 생도 한 번 해보는 거 어때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카트라인 넘었을 겁니다. 저는 97년생입니다. 세대 군인 지원법이 바뀌어서 됩니다. 어이 지원해야겠네 그러면 그럼 너 돈 해. 아유 우리 아유 우리 이유석 대원 이야 두 분은 내가 진짜 탐나네. 우리 생도를 너무 탐나는데 제가 끝나고서 지원 신청하겠습니다. 저 지원서 씁시다 빨리. 요즘 다 휴대폰으로 다 모바일로 다 지원서 받습니다. 빨리 쓰시죠. 한 바퀴 돌아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아 너무 탐나는데 우리 이유석 대원님하고 아니 오늘 우리 생도들하고 어떤 대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생도들한테 지면 지원서 쓴다 어때요? 아 네. 그런 마음 보러 가겠습니다. 직접 서점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가시죠 또 이게 우리 역사의 기록인데 3,4학교 마크가 또 네 와 이게 74년도의 학교 신문이네요. 여기 보면은 학교의 옛날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저는 생존때 복장이 다 하는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우리 복장 복장 엄청 많죠 이게 복장이 많아지고 예질이거나 예열이 많아서 아 예보 이거는 뭐 할 때 입는 겁니까? 행사할 때 행사 네. 대외적인 행사 뭐 충성의식이라든지 대외적인 커다란 인관식 이런 행사를 할 때 모든 생도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예복 현재까지 돼가지고 쫙 나왔네요. 당시의 첫 번째 임관식 기사가 있네요. 집단 권투 훈련까지 합니다. 제가 하는 훈련도 창원 훈련도 하고 그렇네요. 저런 거 다 했어요. 우리 옛날 군 선배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옛날 것이다. 76년도 임관사령장 우리 생도들이 임관 여기서 2년 동안 생도 생활을 한 뒤에 장교로 임관을 하면 임관사령장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우리 사성 장군만 육군 내장만 지금 이렇게 여섯 분이 배출이 됐거든요. 어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생도들이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나가겠죠. 이제 생활관입니다. 교사님 여기 저희 졸업 앨범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도 되겠습니까? 어우 그럼 졸업 앨범 여기 한번 봐야지. 몇 기임이라고 했지? 52기입니다. 네 저는 아니 근데 나와도 돼? 졸업 앨범? 어 여기 있다. 보여주자 오요한 보여주자. 야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사인 이제 해놔도 되겠다. 와 오요한 대휘가 여기서 생활관을 썼었잖아. 예 아 중대장생도 어 중대장생도 와 어우 들어갑시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도 어우 생도 여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생도야? 어 이야 와 향기도 좋은데? 네 오늘 평상시에도 이렇게 향이 좋은 거야? 아니면 오늘만 특별히 그런 거야? 한 개 정도 내년에서 지퓨저를 아 지퓨저 굉장히 깔끔한데? 확실히 여기 아까 보시면은 아 아 한번 뭐야 우리 부중대장생도 예모 한번 꺼내봐 줄 수 있어? 네 이건 또 이제 저희가 못 쓰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예도를 들고서 띄면 안 됐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우리 박찬규 대원 한번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 보세요. 쓰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잘 어울려. 벌써 잘 어울려. 턱걸이 이건 어리랑 항상 있고 어 네 역시 턱걸이 봉은 남자라면 하나쯤은 한번 매달려도 돼요? 네 한번 열어보죠. 잘 들어갈게 네 자연스럽게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우 깔끔하다 이것만 보면 매달릴 거 아니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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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월드클라스 아 아 자 지금까지 우리 학교 소개는 이만큼 했으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생도들을 한번 만나러 가시죠. 네 오늘 그 707팀 여우천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생도들이 오늘 그 707팀을 만난다고 해서 굉장히 그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다치지 않고 대결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은 저희가 팔굽혀펴기 먼저 실시하고 네 네 생도들 다짐 한 마디 우리 생도 한번 하시죠. 저희 최근에 4학년 됐는데 지금껏 갈고등학교의 실력 역 없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707팀에서도 한번 다짐 한번 하시죠. 강철부대에서 미션할 때 임했던 마음가짐 그대로 오늘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럼 팀별로 화이팅 한번 하고 우리 대결 한번 하시죠. 중심! 화이팅! 중심! 미션! 합산! 화이팅! 그러면 저 팔굽혀펴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어 요분은 팔굽혀펴기 대결인데 두개 팀을 나눠서 그거의 합산의 결과를 내겠습니다. 김다위생도 하고 어 권영대생도 이쪽은 박창규 대원하고 이유석 대원이 저희가 1분 딱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준비! 다 안 내려가야 돼. 저만큼 해야 돼. 우리는 다 가서 찍고 있잖아. 4번이 더 내려가야겠다. 유석아 안 올라가. 빨리! 유석아 가야 돼x3 아니 하나도 올라가는데? 가야 돼x3 참규 1등 지금 참규 좋아. 참규 1등. 참규 좀만 더 해. 아니 지금 좋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72.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 707 팀이 114개. 잘하셨습니다. 114개. 근데 생도 팀이 근데 근데 생도 팀이 160개로 생도 팀이 이겼습니다. 생도 팀이 이겼습니다. 160개. 이겼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대결. 두 명씩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준비 하나 둘 이대로만 이대로만 두 개 놓고 두 개 놓고 더 올라가야 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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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대로 가야 돼 이대로. 올라간다. 더 더 더 더 더. 올라가야 돼 올라야 돼. 요한 올라가야 돼. 온 다. 네. 고마워. 한 번 더.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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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더. 고마워. 어깨 쉬어 어깨 쉬어 어깨 쉬어. 어깨슈 네 두 번째 경기는 707팀이 143개 아까보다 한 30개 더 잘하셨어요 근데 생두팀이 155개로 승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그래도 또 윗몸 일으키기가 어떻게 보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오요한 대원님께서 이번 두 번째 임하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팔굽혀펴기는 맛보기였다면 잇몸 일으키기에서 저희의 진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두 번째 게임도 지면 안 되잖아요 생두들득이죠? 예 그럼 우리 최명진, 우리 생두가 각오 한번 이야기하시죠 앞서 팔굽혀펴기도 저희가 상상학교가 부찰하게 이겼는데 이번 잇몸 일으키기도 저희가 무난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07팀부터 먼저 자, 정신! 화이팅! 화이팅! 검사! 의사 반영회! 의사 반영회! 이동해서 시작하시죠 네 측정 누르시고 측정 시작 누르고 누워서 대기하겠습니다 단둘井 발險 줘! 수 bras 페이스데로 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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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임만더 제발 쨍 오우야 오우 오우 좋다 지금처럼 유석이 참기 따라잡고 오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707팀이 108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생도팀이 117개로 이번에도 생도팀이 이번에도 생도팀이 이겼습니다 선산학교 세네 선산학교 세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오 쏙쏙 있었습니다 지금 가자 오 쏙쏙 있었습니다 지금 오 쏙쏙 있었습니다 지금 오 찍힌다 홈석이 안 찍힌다 홈석이 안 찍힌다 홈석이 안 찍힌다 안 찍힌다 2회 2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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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